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그동안 제가 며칠동안 이 문제로 세상이 좀 시끄러웠는데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안 다루다가 오피셜 발표가 난 5월 2일 이후 지금 5월 3일 0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컨텐츠 채널이었으면 나도 조회수 좀 뽑으려고 이 소식 저 소식 다 퍼다 날르겠지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피셜로 확인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 사실 그것 때문에요 방송 켜기 전에 오늘 이거 급하게 PPT 만든다고 PPT 만드는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2시간밖에 못 썼기 때문에 PPT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PPT 양이 그렇게 많진 않고 그럼 이제 준비를 뭘 했느냐 자 일단은 PPT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 뉴스를 한번 좀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PPT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PPT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잠적했다가 나타난 김정은의 신속파하기 힘든 네 그럼 북한에 정치 체제가 있죠 네 당연히 어제 5월 2일부로 초안에 제작을 했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는데 한 2시간이 걸렸다 2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 방송을 조금 더 기켰다 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뭐 당장의 시청자 수는 뭐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저는 사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역사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사회 이슈 컨텐츠라든지 시사 컨텐츠라든지 이런 건 약간 좀 서브 컨텐츠라는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컨텐츠 이제 역사 컨텐츠 아무래도 좀 정리된 거를 다루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한번 며칠 동안 좀 지켜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컨텐츠를 전달하는 약간 그 매너이기도 해요 너무 이게 오피셜 검증도 되지 않은 그 오버를 그렇게 순식간에 퍼뜨리는 거는 그냥 사회에 공포심만 조장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코로나19 초기 때도 우리 지금 별의별 오피셜 검증도 안 된 그런 오버들 나른다고 그것 때문에 공포심만 조장해가지고 사실 저 코로나19 때요 진짜 막 공식 정부 브리핑 이런 거 말고는 저는 전달 안 했거든요 SNS로는 진짜 언론사들의 그런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보도 저 거의 공유 안 했어요 뭐 이제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그냥 뉴스 채널에 나오는 거 정도나 좀 공유할 정도지 그 약간 그 공식 브리핑한 뉴스잖아요 그거는 브리핑 영상이 들어간 뉴스들만 저는 거의 공유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소식 때도 저는 되게 가만히 있었고 저는 이제 특정 지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이슈와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공유를 안 했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저는 그냥 제가 뭐 투표하고 싶은 사람한테 제가 그냥 골라서 알아서 찍었으니까 네 여러분은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네 한번 이 PPT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잠적했다 나타난 김정은 네 신속 파악이 힘든 북한의 정치체제 자 유의사항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슈죠 이거는 그래서 이 검증되지 않은 오보로 억지 추측을 하는 댓글은 제가 과감하게 차단을 하겠어요 아마 시사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댓글 자체를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부 내용은 노란 탁재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좀 수위를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 국토가 있다 보니 이제 좀 그래 국가 보안이라든지 군사 보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접촉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더라도 그냥 제 입으로만 제 입속에 그냥 담아두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래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라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20일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4월 11일에 평양에서 이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관은 했어 근데 그 이후에 공식석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지도자가 20일 동안 안 보일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4월 15일 북한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설날 추석보다도요 더 큰 명절이 4월 15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이제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날이 그날이 김일성 생일이거든 아마 이번이 108번째 생일이었다고 참 죽은 사람을 1990년대에 죽었잖아 한 94년? 내가 알기로 내가 유치원인가 국민학교인가 하여간 그때 죽었던 걸로 알거든요 하여간 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주 생일 파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기일을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수산 태양공전에서 열리는 그 행사를 불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오보들이 아주 그냥 세상에 아주 그냥 천지빛까리로 깔렸어 아주 그냥 어 그래 김정은 죽었구나 아니면 뭐 김정은이 코로나19에 걸렸구나 약간 뭐 이런 사망설이라든지 확진설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외과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불명이다 아니면 뭐 평소에 뭐냐 지병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심혈관 질환 시술을 받았다 나도 이제 심혈관 질환 시술까지는 안 받고 검사를 이 방식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그 뭐냐 여러분들 그 심혈관 관련 그 치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도 이거 검사는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장 근처로 들어가는 관상 동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관상 동맥이 중요한 이유가 심장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혈관이거든요 항상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동맥이 막히게 되면 네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자세한 설명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심혈관 그 검사 시술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 수술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팔 쪽에 동맥을 뚫거나 아니면 허벅지 쪽에 동맥을 뚫어요 나는 이제 허벅지 쪽에 뚫었거든요 왜냐하면 허벅지를 사람들이 많이 뚫어요 이 허벅지의 이 대퇴부, 대퇴동맥이 사람의 그 몸에서 혈관이 제일 두꺼운 곳이에요 사람의 몸 사람의 몸에서 대동맥 말고는 혈관이 제일 두꺼운 곳이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사람의 허벅지예요 그래서 사실 저 요즘 허벅지 쪽 근 손실이 좀 있는데 사실 허벅지 근육이 진짜 이제 진기보행을 하는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어쨌든 그쪽으로 혈관을 뚫는 것이 어쨌든 뚫기가 제일 쉬워요 물론 확실하게 마취를 하고 지혈을 해야 되지만 거기 이제 지혈 잘못하면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혈을 잘한다고 해도요 사실 거기 이제 그 허벅지를 뚫었던 곳이 이제 며칠 동안 좀 피멍이 좀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내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결국 이 대퇴부를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약간 그 약간 이 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제 앞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이제 그 심장 요 관상동맥 쪽으로 또 그 뭐 약간 그 영상 촬영 약간 엑스레이 비슷하게 촬영을 비춰요 그러면 이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가 보이거든요 해가지고 조형제를 넣기도 한다고 응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는 진짜 이 허벅지 쪽을 막 진짜 막 이 허벅지 안쪽이면 사실 사람들한테 조금 그 뭐냐 조금 그 접촉이 있으면 좀 민감한 보이잖아요 이 허벅지 안쪽이 허벅지 안쪽 살의 그 동맥을 뚫고 들어가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취 상태로 누워있으면 근데 솔직히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데 하여간 요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관상동맥이 막혀있으면 이 스탠트라는 시술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되게 진짜 완전히 그 실보다도 더 가는 그 스탠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부풀려요 부풀려서 스탠트를 고정을 시켜요 응 그래서 뚫어주는 그 시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검사와 함께 그 시술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증상을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혈관 관련 질환인데 이 스탠트 시술을 하게 되면요 이 스탠트 그러니까 스탠트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증상이 확진이 됐거나 스탠트 시술을 하게 되면요 그 병역이 면제가 돼요 응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이 없는데 그 뭐냐 힙합그룹 터틀맨에서 래퍼였던 임성훈 씨가 터틀맨 임성훈 씨가 결국 그 증상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네 그런 건강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스탠트 시술이라는 게 사실 시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시술 자체는 간단한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의료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한 20일 정도 안 보이니까 그래 그 며칠 쉬는 동안 그런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약간 그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럼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당일에 공개를 안 하고 한 며칠 지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하는데 5월 2일 북한이 세계가 하도 뭐냐 미국에서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정책일을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5월 2일에 김정은이 순천에 전라난도 순천시 아니에요 그 뭐냐 평안도에 있는 순천이에요 북한에도 순천이 있어요 한자는 다르겠지 순천에서 인비료 공장을 중공하는 그 뭐냐 중공식에 참석해서 테이프를 자르는 그 영상을 북한이 촬영을 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송을 해버린 거야 영상을 중계해버린 거예요 네 뭐 그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뉴스 유튜브에서 그런 뉴스들을 댓글한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줘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그거를 어그로라고 막 그렇게 참 이거를 어그로화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지금 그 국가 보완 국가 안보상의 약간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어그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검증 없이 오버릇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계속 이런 공포심만 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뭐냐 검증 없는 오버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꼴이 난 거예요 음 요즘 뉴스 보면 되게 답답한 바람 뉴스밖에 없잖아요 뭐 코로나라든지 음 음 이번에 백두대 간에 그 산불 난 것도 그렇고 음 뭐냐 참 선거 때도 그랬고 참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좋은 소식이 거의 안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검증도 안 된 그 오버를 그 공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올해 한 올해 한 1월 말쯤부터는 제가 진짜 SNS를 재개심물만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 보기 싫었어요 검증도 안 된 오버 그 공포 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내가 이 막 SNS로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 SNS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 진짜 이 사람들도 음 뭐냐 소식 음 이거 오버인지 팩트인지 검증도 안 하고 막 그냥 공유만 누르는구나 진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막 계속 막 쓰고 남아있는 거야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을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진짜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 2020년이 돼가고 있어요 자 심지어 이번에 이제 신참 국회의원 당선인들 중에서도요 그 강남구 갑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래 미래한국당 그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그 지성호 당선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세터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 이런 억지 추측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세터민들 같은 경우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북한에서 뭐 이랬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 썰을 토대로 북한 관련 정보를 계속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 아무래도 이제 그 세터민 유튜버들도 꽤 있어 그 뭐냐 뭐 이수윤님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 누구 제가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어쨌든 세터민 출신들 많잖아요 이 세터민 출신 유튜버들도 요즘 많아졌는데 근데 이 세터민 출신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담 얘기해주는 건 좋아요 자기의 경험담 얘기해주는 건 좋은데 현 북한 상황을 본인들도 어떻게 입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팩트인 것처럼 응 자기 북한 출신들이라고 그럴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럴수록 말을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팩트를 좀 그 확인을 하고 좀 날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태용호 당선이라든지 지석호 당선이라든지 당신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제 지금 당장은 당선인이신 분이지만 이제 5월부터는 국회에 입회를 해야 돼요 당신들은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팩트를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그런 언론을 언론에 공개를 하는 오피셜 이런 게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김정은의 몸 상태가 사실 진짜 그냥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강 상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피셜로 보도하는 영상 사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육안으로 피지컬은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피지컬은 보이니까 정확한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한 피지컬을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이제 피지컬 눈으로만 보면 이 사람 고도비만이겠구나 약간 이런 것까지는 알겠죠 일단은 2013년에 오피셜 프로필은 키 172cm에 몸무게 90kg 제가 162cm에 지금 몸무게가 59kg 조금 높거든요 60kg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의외로 제가 식욕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살이 빠졌어요 뱃살은 안 빠지는데 지금 볼살이 좀 빠졌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야 하여간 내가 지금 60kg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몸무게 BMI 수치는 되게 정상 범위에 있고요 근데 솔직히 내 몸무게 BMI를 봤을 때 172cm에 90kg이 딱 봐도 딱 봐도 정상 BMI 수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더 쪄서 100kg도 훨씬 더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때문에 100kg 이상 찌우는 선수들이 좀 있기는 하죠 특히 야구선수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김정은이 평소 생활습관이 흡연의 음주 막 이런 걸 다 즐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발목 낭종 제거 수술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한번 통풍이 걸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통풍이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뉴스 오피셜로 밝혀진 거니까 통풍이 좀 있어가지고 그 관련 치료를 받았었고 그래서 통풍 이후에 보행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 보행이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요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 지도자의 품체의 기준이 있어 그 지도자의 품체가 좀 그 약간 듬직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더 찢는 거야 그래서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이제 2018년에 9월 20일에 그때 이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회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백두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백두산? 뭐 가볼까요? 해서 백두산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 그 백두산까지 그 천지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백두산까지 올라갔 끝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어쨌든 그 당시에 10분 걸었는데도 김정은이 숨이 찼다는 거야 음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평지만 걸어도 숨쉬기 운동인데 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생이 김정은이 1952년생에 문 대통령을 보고 해발고도 2000미터가 넘는 곳에서도 아니 그렇게 걷는데도 숨이 안 차십니까? 뭐 부럽습니다 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필을 알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군복무 이력이 일반병도 아니고 특전사라는 거예요 네 특전사 출신이에요 음 장교는 아니었어요 특전사 출신이고 그래서 특전사로 복무를 했어 복무를 했고 이제 그 정치 활동 중에도 이제 문 대통령이 취미활동이 산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문 대통령이 사저가 그 뭐냐 저기 홍은동에 있잖아요 그 문 대통령 사저가 홍은동 그 홍은사거리 근처에 있는데 음 그래서 거기 근처 이제 문 대통령 그 사저가 있는 곳 저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방송을 한 적도 있죠 근데 거기가 그 뭐냐 밑에 약간 그 연희로인가 그 뭐냐 그 동교동 삼거리에서 쭉 올라오는 그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 그 도로로 쭉 올라왔을 때 그 그 길로 쭉 올라왔었을 때 그 홍제천 따라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 그 홍은동 그 산길 쪽으로 쭉 그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음 어쨌든 그 올라가는 그 산길이 있는데 그 통일로가 좀 고갯길이 많거든요 그 그 홍은사거리 기준으로 그 홍제역 남쪽은 그 뭐냐 여러분들 그 이제 이제 독립문역사공원 있죠 그 독립문역사공원 독립문역사공원 그 응 서대문역 그 서대문역 서대문역무소 그 독립문역 독립문역사공원 그 지나서 그 올라가면 그 무학제 고갯길 있죠 무학제 고갯길 있고 홍은사거리 지나서도 거기도 이제 그 그래 녹번역까지 가는 그 뭐냐 녹번역까지 가는 길에 그 고갯길이 있어요 그냥 그 고갯길이 있는데 하여간 그 고갯길 근처에 그 산자락 산자락 끝 그 산자락으로 그 길이 올라가는 그 끝쪽에 있어요 대통령의 집이 그렇다 보니까 그 뒷길로 올라가면요 바로 그 뭐냐 그 북악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산자락이 있어 요즘은 뭐냐 등산로들이 그 서울 산주익이 있는다고 음 그래 그 고갯길을 터널로 만들어서라도 그 산길을 다 연결을 하잖아요 산길을 다 연결을 하니까 그래 요즘은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도 평소에 취미가 그래서 뭐냐 북악산 올라가는 거야 음 그래서 그 북악스카이웨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평소에 취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취미가 산악이야 뭐 어쨌든 참 두 지도자의 건강 상태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 문 대통령이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그 진무가 상당히 그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 50대 60대가 대통령을 하면 사실 그래서 뭐 젊은 지도자가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몸이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밤낮이 없죠 밤낮에 구분이 없지 대통령은 어쨌든 근데 이제 참 문 대통령이 체력도 진짜 대단한 거야 그 뭐냐 히말라야도 간 적 있대요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오히려 이게 북한이 쿠바보다도 더 폐쇄적인 곳이에요 쿠바는 최근에 미국하고 외교를 그래도 정상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쿠바하고 미국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도 비자 끊으면 아마 쿠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직항은 없어요 직항은 없는데 비자 발급 받으면 쿠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쿠바를 가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 뭐 하여간 그런데 그래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가 선포가 돼 자 그런데요 한국전쟁 전부터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모든 지역이 여행금지구역이에요 그리고 일본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상호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요 북한은 반국가단체예요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시에 대화와의 협력이 동반자라는 거지 그렇고요 그리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그 이후에 김일성이 죽어요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죽는데 아니 그러면 주석이 죽으면 그래 다음 사람이 주석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아들 김정일이 세습을 하고 나서 김정일이 주석으로 취임을 안 해요 국방위원장이래 어 자 국방위원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일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처음에는 국방위원장이다가 몇 년 전에 국방위원회를 국무유원회로 바꿔버리고 자기가 국무유원장이 돼 어쨌든 그래서 한 가문이 계속해서 세습독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의 첫아들이 아직 10대 어린이예요 아직 10살 정도예요 그래서 아들 세습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자 근데요 카르마크스는 사적 소유를 철피해야 인민이 평등해진다고 그렇게 사상을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북한은 소련은 그 뭐냐 가문독재는 아니잖아 근데 북한은 되게 웃긴 게 그 김일성이 죽기 전에 소련이 해체가 돼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소련이 해체되는데 소련이 어떻게 해체가 되냐면요 음 일단은 레닌이 죽어요 그리고 흐르시에프가 죽어요 흐르시초프가 죽고 흐르시에프라고 영어식으로는 흐르시에프예요 흐르시초프가 죽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중에 스탈린이 죽어요 그 다음에 소련 서기장 그 서기장이었을까 아마 고르바초프가 그 고르바초프가 결국에 이제 고르바초프 시대 때 소련이 해체가 되죠 음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김일성이 죽어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소련도 없겠다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도 세습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개인 재산과 권한을 이 국가라는 갑 갑 중에서도 갑 이 된 거지 갑질 오브 갑질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음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가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내리는 비행기가 아니라면 북한의 연공을 지나갈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네덜란드하고 북한은 수교 관계거든요 네덜란드 우리나라하고도 수교하고 있고 북한하고도 수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덜란드도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급할 때는 지나가요 음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그 항공 노선 그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서 한 세 그 연해주 지역으로 가는 한 세 개의 그 항공 노선이 있어요 근데 이 항공 노선 세 개는 러시아 국적 항공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은 아닌데 제한적으로 통과는 해요 음 제가 러시아는 안 가봐서 그리고 이게 통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스마트 이동통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수집을 하잖아요 대남 도발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음 아마 이번 이번 상황에서도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북한은 또 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아마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을 토대로는 군대에서는 또 장병들을 소집해서 지휘관의 정신교육을 시행을 했겠죠 이럴 때일수록 경계태서를 늦추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참 뻔할 뻔짜의 결론이 나오는 그 정신교육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은요 한때 시차도 달랐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그 우리나라가요 그 조선 건국 초기 때까지만 해도 명나라의 대통령을 썼어요 명나라의 대통령을 썼었는데 그 조선 세종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표준시를 정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표준시를 정했다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제 서울 서울이 도쿄 표준시 하고 똑같이 맞추게 돼요 근데 이건 사실 그 뭐냐 경도 몇도 차이의 그 기준점으로 한 거지 사실 그 일부 국가에 따라서요 정말 그 경도를 분단위로 표준시를 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러면 완전 복잡할 것 같아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광복 이후에도 지금 이제 편의상 이 경제적인 편의상 일본하고 지금 표준시를 똑같이 가고 있죠 도쿄하고 지금 도쿄하고 표준시가 똑같은데 근데 이제 북한이 2015년부터 그 2018년 5월 4일까지 평양표준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표준시보다 30분 늦게 그 시계가 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그 뭐냐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뭐냐 판문점에 그 시계가 두 개가 달려있는 걸 보고 좀 약간 그 뭐냐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표준시를 다시 맞추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우리가 먼저 표준시를 따로 맞춰서 나간 거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 음 해서 2018년 5월 5일부터는 다시 서울표준시하고 그 평양표준시가 똑같이 통일이 됐어요 음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음 오버를 전했던 대표주자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얘기를 좀 뭐 찾아볼 수 있었으면 찾아봤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이 좀 제일 민감하잖아요 특히 이 세터민 출신의 그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더 민감하죠 특히 이제 그 비례대표 당선인인 지성호 당선인은요 그 나오라고 그 세터민 인권단체를 그 운영하는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음 그 약간 그 세터민들의 그 생활 뭐 이런 거를 좀 돕는 약간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근데 이 지성호 당선인은요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99%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제 김정은의 생존신고가 나온 이후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형호 당선인은 그 북한의 발표 이후에도 의문이 깔끔히 지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앉아있어 자 이 두 당선인의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성호 당선인이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고 태형호 당선인이 그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반응을 좀 또 내놓죠 그래서 그 세터민 신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올 만큼 좀 뭐 보다 신중한 그 행동을 바란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제가 저녁에 좀 약간 기름진 음식을 먹고 와가지고 약간 좀 얼굴에 좀 기름기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실 이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해요 음 사실 이제 코로나19때도 상황이 그랬지만 검증도 되지 않은 이 오보를 퍼뜨리면서 사회의 공포심을 조장한 것은 이거는요 진짜 사회생활에서 민폐가 되는 행위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부가 통일외교부라고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통일외교부 외교부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면요 일단은 뉴스라고 해도 한번 좀 공유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 정부의 입장만 무조건 전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영토가 밀접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안보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의 우리의 군사 보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경계태세하고도 경계태세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요즘은 병사들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병사들도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병사들이 이런 팩트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오보를 나르고 행위를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물론 병사들은 하지만 병사들도 경계태세에 마인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군의 경계태세를 항상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보안 문제 며칠 전에 사실 군대에서 난리 났잖아요 군대에서 뭐냐 그날의 암고를 카톡으로 전송을 하는 어떻게 이거 아니 메신저를 쓸 게 있어도 따로 있지 응 메신저를 쓸 게 따로 있지 응 암고를 메신저로 전송을 해요 이거는요 사실 북한이 지금 통신 상황이 열악 그 인터넷 통신이 열악해서 그렇지 만약에 북한도 그렇게 다른 나라 뭐 유튜브 응 뭐 응 유튜브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응 카카오톡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고 쳐봐요 아프리카TV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카톡에 대해서 북한이 암고를 도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군대에서 부대에서 그 내선 내선 전화기 공중전화기 말고 그 내선 전화기에서 그 9번 다이얼 9번 딱 누르면 그 이제 그 군전화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전화라고 해가지고 그 군전화 전용 그 9번이 있는 그 전화기라든지 그 아니면 이제 간부들 중에서 핸드폰 번호를 군전화번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군전화를 개통한 간부들이 있어요 병사들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응 근데 이 군전화 군전화를 할 때 이제 그 이제 뭐냐 부대에서 인터폰 9번 딱 누르고 그러면요 전화번호를 누르는 동안요 안내가 떠요 막 그 뭐냐 이 이 통화는 저기 도청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거 다 떠요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뭐 그래 응? 요즘 뭐 그래 그 분대 상향식 일일결산 뭐 이런거 그 분대장한테 카톡할 수도 있어요 그런거 응 뭐냐 분대장하고 일대상담하고 뭐 그런거 정도는 카톡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카톡을 할게 따로 있지 암구를 카톡으로 해 그거는 솔직히 경계태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오피셜 데이터 입수가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북한의 북한에게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에 언론이 피지적이다 보니까 오피셜을 전달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만큼 사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보다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응 항상 결국 우리의 자세는 네 너무 그 교과서적인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 교과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이제 한번 잠깐 뉴스 좀 볼게요 잠깐 뉴스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그래 헤드라인 뉴스 태영호 당선인 응 못 걸어 지성호 당선인 응 죽었어 했는데 뚜벅뚜벅 걸어다녀 자 하필이면 이 두 세터민 출신의 그 당선인들이 하필이면 다 이쪽 정당이죠 참 몰라 양쪽이 다 양쪽의 정당에 다 있었으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을지 참 재밌을 것 같기는 해 응 그래서 참 그 쇼크 상태에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안다 99% 확신 응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데 민감한 전망을 내놨다는 거예요 물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 정보를 신뢰하고 있어 아무 세터민이라고 북한하고 직결되어 있는 곳일까요 태한민국 국적을 땄는데 응 하지만 지금 네 지성호 당선인 머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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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발음이 안 돼 머스타드 머스타드가 됐죠 응 건강이 문제없는지 속단하고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태형호 당선인은 내장이 빗나갔다 실제 수술을 받았는지 불확실하다 응 했었는데 뭐 근데 김정일이 뇌조증으로 쓰러졌다가 살아나온 뒤에는 이제 현지를 지도할 때마다 이제 그 이동식 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동식 카트 음 뭐 골프장에서도 있잖아요 그 뭐냐 넓은 부지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음 뭐냐 좀 불편하니까 음 타고 이동하자 뭐 이런 그 약간 노선 그래 그 약간 현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부 셔틀 그런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응 근데 어쨌든 그런 차량이 그냥 편의상 서비스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어쨌든 여권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래 이거 이거는 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직접 담배도 피웠어요 음 그리고 걸어 다니기는 했어 근데 솔직히 근데 진짜 진짜 누가 봐도 고도 비만이지 누가 봐도 고도 비만이고 참 배도 나오고 허벅지도 나보다 훨씬 두껍지 음 어쨌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개활동 사진을 다음날 다음날 그 오전 아니면 그날 저녁 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 아주 그냥 첫 방송 때부터 대놓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기적으로 어그로를 끌어놓고 보니까 어? 이게 어그로가 이렇게까지 끌렸냐? 하면서 아우 머스크타드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린 거야 음 아주 멀쩡히 걸어 다니고 있죠 음 어 근데 어 요 옆에 김여정씨가 나는 이 김여정씨도 의회를 되게 능력자라고 봐요 음 각종 특히 평창올림픽하고 그 문 대통령하고 회동할 때 그 김여정씨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 그치 부지가 넓은 공장 시설관에 이동할 때는 그래 전동카트를 탈 수도 있어 계단 계단도 걸었대잖아요 그리고 줄담배 자기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지 응 공식 일정에서도 담배를 휴대를 할 정도 응 그리고 살이 더 찌고 야외활동으로 피부가 좀 탔다 응 원산에 체류하면서 승바나 제트스키 등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다고 응 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이었던 현송화씨 응 또 있었다고 어쨌든 그냥 통상적인 자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이런 어그로를 좀 자주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연 이거야 그 우리나라에서 국가 지도자였던 박근혜씨가 2014년 4월 16일에 그 7시간 동안 안 보였잖아요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냐 그것만 해도 그 7시간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무려 20일 동안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심지어 그 20일 동안에 그 김일성의 생일도 그 뭐냐 포함이 됐었는데 안 보였다는 거야 응 그리고 다소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였고 응 그리고 심혈관 수수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응 그래서 이제 전 의원이었던 전영웅 의원이 의원이 전 의원이 정황은 의심스러웠다 응 20일 동안 치료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나타날 것일 수도 있다 응 그리고 이제 태용호 당선인 과연 지난 20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 응 공개한 사진 중에 김 위원장 뒤에 보이는 차량은 김정일이 뇌질증으로 쓰러졌다 살아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서 현지 지도 때마다 썼던 차량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의료인이 봤을 때 이건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해 보인다 하는데 아니 이거는 김정은이 통풍을 알았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통풍이었던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통풍이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통풍이니까 걷기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 가족력이라고 또 가족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오피셜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요즘 의료인들이 그래 내가 의료인이니까 이런 거 의사 양반이니까 볼 줄 안다 하면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요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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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가 그 뭐냐 심혈관계 실수를 받았다 근데 일본 도쿄신문은 또 코로나19를 피해서 원산 별장에 체류 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음 원산 별장에서 텔레워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 일단 건강 이상설은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음 현 시점 기준에서는 음 그래 부축 없이 걷기는 걸었어 음 그리고 그리고 이거 탄 것도 몸이 불편해서 탄 것 같진 않거든요 음 그리고 코로나 막기 위해서 다들 거리두고 있지 음 여기가 현송원 씨래요 그리고 그래 걷는 짤이네요 GIF 파일 그 김여정 씨가 가위 전달해주고 있지 현송원 씨가 의자 빼주고 있고 앉아서 박수 박수 음 그랬더니 차명진 전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유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음 그러면 당신은 뭘 잘했다고 음 근데 이 사람 제명됐잖아 이제 음 차명진 씨 이 사람 제명됐지 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하고 조금 더 그리고 네 김 그 뭐냐 김정은 씨 느릿느릿하고 어색하다 음 그러니까 작년 모습이고 올해 모습이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이동식 차량 그래 이건 김정일이 탄 거라고 쳐 근데 김정은도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런 이동식 차량 그러니까 아파서 탔다기보다는요 그냥 공간이 넓으니까 음 공간이 넓으니까 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태영호 씨는 이번 건강 이상설은 내 예측이 틀렸다 그리고 그 지성호 씨는 아직 속단하기엔 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태영호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근데 제발 좀 오버만 연구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연구는 해 연구는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찌라시만 퍼나르면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어쨌든 세터민 출신들이 계속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것처럼 흔히 구라로 어그로 올끓다는 거죠 가짜뉴스가 해버린 거야 참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쪽 땅이 어떤 조치를 취했지 근데 참 참 이 남북관계하고 대북정책이 일조하겠다면서 참 이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부터 참 이게 뭔 짓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그 뭐냐 발목을 수술을 했고 역시 통풍을 아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게 불편을 한 건지 그거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연구가 필요해요 보다 이제 확실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래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뭐 그래 북한이 밝히기에는 우리 괜찮다 우리 뭐냐 우리 그 영도자께서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얘기는 하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속단하지 말자는 거지 속단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분명 고도비만이기 때문에 완벽히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다 좀 그래 신중한 보도 그리고 요즘은 그래 사람들이 SNS로 뉴스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도 좀 더 보다 좀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게시물도 없이 아주 그냥 링크 공유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솔직히 그 사람의 그 글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나는 SNS를 하면서 내가 SNS 열심히 하는 거 아는 분들 알잖아요 좀 생각을 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아휴 세상 꼴이 한심해 한심해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